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7로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세 지속에도 물가 및 금리 부담 장기화로 인한 소비 여력 둔화 등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